미쓰고 열게 나올 때마다 대박이야 남동생 오빠 삼촌 아저씨 다 팬이야 지금은 소녀시대야 아홉 명 모두 다 매력 덩어리야 가끔 거만해질 때는 서로를 지적해 조심 잃지 말자고 말하면 서로 감싸줘 지금은 정상이야 SWAT UP GAME 내일도 정상이야 HAPPY DAYS 아이도 후배 들고서 기다려와도 언제나 손씨가 최고야 결혼을 한다 해도 소녀시대 각자의 길을 가던 소녀시대 언제나 소녀시대로 함께하기를 바라면돼 소녀시대 지금은 소녀시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íbush